오늘은 맛있는 물자장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전주 남부시장 근처에 상당히 유명한 물자장 맛집이 있어서 오랜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현지인들부터 외지인들까지 물자장 맛보러 오는 노포 중국집입니다. 전주에서 유명한 노벨 반점인데요. 여기 오랜만에 왔더니 건물 새롭게 지었네요. 전주에서 물자장 원조집이라고 하면 지난번 영상을 올렸던 진미 반점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물자장집이라고 하면 바로 노벨 반점입니다. 주차는 근처 남부시장 천변 주차장에 하시면 30분 무료이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대기표는 따로 없고 온 순서대로 줄 서야 하고요. 1박 2일부터 3대 천안까지 정말 많은 방송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백종원이 극찬을 해서 더 유명해진 노벨 반점 물자장이기도 합니다. 대표 메뉴들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식당 내부는 전부 테이블 속으로 되어 있고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손님들 꾸준히 오고요. 친절해서 좋았습니다. 메뉴들 다양하게 있는데 탕수육은 주문 가능한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손님들이 물자장을 먹으러 오는 곳입니다. 테이블에 있을 거 다 있고 바로 물부터 내어주십니다. 밑반찬으로 김치, 단무지, 양파가 보기 좋게 나왔습니다. 이 부족한 반찬은 셀프바에서 직접 가져가시면 됩니다. 좀 있으니까 비주얼 좋은 물자장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고 양도 넉넉해 보이는 물자장 한 그릇입니다. 전라북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물자장은 짜장면도 아니고 짱뽕도 아닌 지역특색 음식입니다. 오징어랑 조개 등 해산물 골고루 들어가 있고 면발도 보기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자장은 잘 섞어서 먹어야 하고 생각보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합니다. 걸쭉하면서도 매콤 칼칼한 맛이 일품인 물자장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주 오면 꼭 생각나게 되는 매력적인 음식입니다. 물자장의 독특한 식감과 맛이 너무 좋습니다. 오징어랑 조개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술안주 삼아 먹어줘도 좋습니다. 이날 물자장을 처음 먹어보는 친구가 아주 맛있다며 열심히 먹었습니다. 모기버섯도 많이 들어가 있고 진짜 양이 넉넉해서 배부른 식사하기에도 좋았습니다. 퀄리티 좋은 물자장 한 그릇이고요. 물자장 말고 간짜장이나 볶음밥, 짱뽕도 비주얼 좋게 맛있어 보였습니다. 전주에 여러 물자장 맛집들이 있는데요. 이 갱리단길에 진미반점과 노벨반점이 가장 맛있게 생각되는 곳입니다. 바지락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노벨반점에서 물자장 한 그릇 맛있게 잘 먹고 일어났습니다. 전주에서 가볼 만한 곳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